안녕하세요 김민기 홍인아 홍인아 김민기 꽁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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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아주아주 재미난 피자가 아님 피자젤리 너무 신기하죠? 피자젤리 내가 먹어볼게 한 조각 먹어볼게요 사과맛 나는데 소스 마이쮸족 구두 맛 바나나 바나나 맛이 아닌가 음 바나나 킥 맛 바나나 바다나 바나나 킥 맛 자 토핑 피자에 바나나를 넣고 소스를 얹어서 음 음 바나나 음 젤리 매니아로서 나쁘지 않은 맛이야 근데 젤리가 전체적으로 부드럽다 피자에 콜라자 데이크 시리소로 고기 구두납 사과 어 아 아 이거 흑 미안하지만 한 판을 다 먹는 건 좀 힘드네 요게 젤리 스타일 딸기 딸기 기분 탓인가? 전체적으로 맛이 다 비슷한 것 같아 절안 후라이, 절안 후라이 먹어볼게요 젤리 캐럿 맛일까? 맛있어 피자는 나눠 먹는 것 젤리 여보세요? 오빠 어 피자 먹을래? 피자? 응 나 피자 또 하지 피자 여기 피자 있는데 어 나 피자 먹으러 내려와 알았어 이리 내려와 힐링 피자 먹어 오빠 왜 한 송을 쉬어 원래 아무도 안 주는데, 오빠니까 한 조각 주는 거야 아니 누가 피자에다가 파인애플을 올려 파인애플 아니야 바나나야 누가 피자에다가 바나나를 올려 왜 빼 아니 피자에 피자가 또 있는데 피자에 피자가 또 있어 얼마나 서비스가 좋아 피자에 피자 피자에 피자를 얹어줬네 이 노래 뭐지? 난 전용으로는 노래인데 난 신세대라 이런 거 아예 모르지 이게 뭐야? 닭살 닭살 진짜 달걀빨이야 오빠 오빠 와 와 이렇게 민기 오빠는 사라지고 피자는 피자로 드세요 고맙습니다 잘하자 그리고